안녕하세요. 한국앨리스의 심유미아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샌릭스 전시회에서 독일 제품인 위스너 보센호프의 시니어영 전동 침대를 수입해서 여러분께 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우아한 유럽 스타일이고요. 모든 제품 재질 자체가 원목으로 되어 있고 또 병원에서 쓰실 것처럼 굉장히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시니어분들도 아주 많이 찾으시고요. 또 일반 고객분들이나 러싱홈 병원에서도 굉장히 쓰기 좋은 새로운 개념의 그런 침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